사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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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! 걸렸다, 걸렸다! 자, 이제 소개팅으로! 하나, 둘, 셋, 넷! 안녕! 하나, 둘, 셋! 기분 좋게 해드릴게요! 네이처입니다! 안녕하세요! 저희 네이처가 특별한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! 그 이유는 바로 하트 미션입니다! 지금부터 7월 3일 낮 12시까지 이 영상에서 하트의 천만개가 되면 특별한 브이라이브로 리프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될 건데요. 리프 여러분들의 빠른 참여 부탁드립니다. 하트를 열심히 눌러주실 리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게 있는데요. 바로바로 심쿵애교타임! 저희들의 심쿵애교 보시고 여러분 하트 많이많이 눌러주세요! 사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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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프 사랑해. 뿌큐 뿌큐. 또이 또이. 뿌이뿌이. 쭈푸쭈푸. 하트를 주세요.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. 어로라이. 하트. 박아주세요. 리프. 하트 눌러주시면 안 돼요? 네이처의 하트를 유발하는 심쿵애교 잘 보셨나요? 그럼 7월 3일 낮 12시까지 모두들 천만 하트 화이팅! 그리고 7월 10일날 공개되는 저희의 첫번째 미녀앨범 아임소프리티와 탈퇴곡 많은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.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네이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